이태훈아, 괜찮아? 이태훈, 나 알아보고 있어? 태훈아! 오상미 어딨어요? 이태훈, 야 뭐해 빨리 옮겨? 어이! 저기요. 오상미 대포폰 아니에요? 맞아. 이 새끼들, 대포폰이 있는 것까지 몰랐나보래. 네, 강국장님. 민재식이 어떻게 됐어? 찾았어요. 기 팀장님은요?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어. 너 지금 어디야? 저 지금 강남입니다. 민재식이 곧 눈치 챌 거다. 도망치기 전에 체포해야 되는데 너 혼자 할 수 있겠냐? 걱정 마십시오. 저 총이 있습니다.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민재식이 반항하면 그냥 쏴버려. 네? 오상미가 없어졌어. 기태훈, 단순 교통사고 아니야. 민재식이 배후에서 꾸민 짓이야. 그 새끼 인간도 아니니까 여의치 않으면 사살해도 좋다. 어떡해. 감사합니다.